파이브 키튼, 티 박스, 클라스맨, 셜라웨어, 컵도 있고 전자레인지, 토스터기 이런거 있고 라이트 툴이 가로 세로가 다 넓다 문을 열어줍니다 모스키토 때문에 다들 안야기도 모기가 제가 액티베이트 자쿠지에 액티베이 필요가 없나? 안에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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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풀 진짜 긴데? 응 저기도 예쁘다 아 저기도 저런거 있구나 이게 사진으로 보는거랑 확실히 감이 다른거 같긴 해 여기에는 액콜디션이 없어졌어요 여기에는 액콜디션이 없는거 같아요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가 다른 커피가 들어있어요.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. QR코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. 룸에서 주문할 수 있어요. 아니면 24시간 정도라도 이 QR코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사용할 수 있어요. 네버 0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에어컨이 여기만... 근데 이 침대가... 아...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오케이. 엘코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오케. 엘코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아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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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엘코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오케이. 맞아요. 여기. 저기 우리가 콜라가 필요 없었어요. 여기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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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능력이 있는 곳은 이곳은 안쪽으로 내는 곳은 안쪽으로 내는 곳은 이게 마스터의 집 어? 잠깐만 저건 침대가 아니었어? 아 맞다 저거 왜 있지 침대? 그리고 이 집은 집은 가상입니다 이건 집은 집의 집이입니다 그 사우나가 되나보다 한 번 더 주세요. 손을 주시는거에요. 그리고 문을 주지 않으세요. 이 문을 주지 마세요. 그냥 문을 주지 마세요. 문을 주지 마세요. 쉽게 도와주세요. 테레비전 컨트롤. 여기가 특별히 시원해야지 여기는 이쪽 푸른 되게 낮구나 근데 이런거는 좀 안치우지나? 여기 에어컨이 용량이 부족해서 항상 닫아야 되는거 같아 여기가 레스토론의 인포메이션이예요 여기가 이 방식인포메이션이예요 와이파이, 너의 방식인 번호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모두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3일 동안에 오실 수 있을까요? 네, 이메일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바나 주어식니다